350만 경남도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시간, 감시자들, 진행의 아나운서 시민보입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와 정책들을 꼼꼼히 살펴서 우리가 지역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시간이죠. 오늘은 여름 특집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지역민의 감시의 대상이자 동시에 국가집행부를 감시하는 주체인 지역 국회의원 별별 토크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딱 1년 전에 3분을 모셨었는데 오늘 다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제가 한 분씩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요즘 이분 성함 앞에는 호처럼 따라붙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실세라는 단어인데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현 정권의 실세라고 소개를 해도 되겠습니까? 실세가 아니라 최근에 어디 프로그램에 나갔더니 실세는 보통 오른팔 이렇게 호칭을 하는데 저는 권력은 없고 책임과 의무만 있다고 오른팔이라고 그러죠. 발이요? 오른팔. 실세라고 하기는 그렇고 오른발 김경수입니다. 다음으로 또 제가 소개해드릴 분인데요. 이분 성함 앞에는 소신이라는 단어를 좀 붙이고 싶습니다. 당의 이런저런 붙임 속에서도 당당히 할 말은 하시는 자유한국당의 박완수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소신 박완수. 맘에 드십니까? 좋습니다. 저는 소신이라는 이야기. 여태까지 또 제일 좋은 용어를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까? 실세보다 소신을 신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이분 성함 앞에는 또 이런 말을 붙이고 싶습니다. 일당백이다. 왜냐하면 이분 성함을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연관 검색어에 정의당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곧 당이고 당은 곧 이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일당. 일당백 정의당이 노회찬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당백 괜찮으십니까? 네, 뭐 괜찮습니다. 요새 최저임금도 오르니까 일당도 좀 많이 올라서 일당 200, 300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당만이네요. 고맙습니다. 정확히 한 1년 전입니다. 제내내 8월에 모시고 오늘 세 분을 모셨는데 특별히 나와주신 세 분께 감사드리는 이유가요. 지금 휴가철입니다, 사실은. 세 분도 지금 휴가 기간이실 텐데 앞으로 남은 또 일정이 있으실 거예요. 휴가를 어떻게 보내십니까? 저는 아직 휴가를 못 갔고요. 8월 중순에 가야 되는데 제가 경남도지사 2014년 도지사 선거 나간 이후로 아직까지 휴가를 한 번도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내에게 휴가의 모든 권한을 지금 일임하고 어디든 아내가 가자는 대로 가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점수 많이 딸겠는데요. 점수 많이 딸겠는데요. 그동안 잃었던 점수를 이제 많이 하실 수 있겠네요. 저는 국회의원이 휴가 특별히 틈틈이 휴가고 또 일할 때는 하고 저도 우리 김경수 의원 말씀을 듣고 나니까 좀 반성이 많이 되는데 좀 다음 기회에 우리 김경수 의원 말씀대로 점수 따도록. 가족에게 전권을 이름하셔서 알겠습니다. 제가 삼선 의원이지만은 제 아내하고 같이 휴가 간 건 작년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2박 3일 일정으로 경남 남해 휴가를 갔는데 하루 만에 호출돼서 1박만 하고 불려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걱정이 돼가지고 어떻게 할까 했는데 올해는 또 다행히 평온하게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가지 않고 둘이서 뭘 하는 게 제일 유익할까 하다가 둘이서 그러면 한 일주일간 단식을 하자. 네? 그게 유익한. 네. 그래서 좀 건강 단식. 그래서 힐링 단식 해가지고 지금 일주일 때 굶고 있습니다. 두 분이 같이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반식 중이신가요? 네. 이게 굶어보니까 지금 제한테 제일 소원은 딴 거 없어요. 맛있는 거 아무 필요 없고 흰죽. 흰죽에 간장 한 종지. 그래서 마음이 소박해지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인생의 욕심이 사라지는군요. 네. 그리고 더위도 물리칠 수 있고요. 좋은 수고가 방법이네요. 네. 이렇게 가볍게 세 분과 인사를 나눴고요. 이제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갈 텐데요. 사실 1년 전에 세 분을 모셨을 때는 당선된 지 한 석 달여 지난 시점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뭘 하겠다는 말씀을 위주로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1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계획했던 말을 얼마나 이루고 계시는지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스스로 좀 자랑할 만한 시간을 들을 텐데요. 그동안 내가 1년여의 시간 동안 우리 지역구를 위해서 또 이렇게 활동을 해왔다. 소위 말해서 요즘 자랑 배틀이라고 합니다. 내가 더 잘했다. 어느 분부터 셀프 자랑을 해 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자랑하고 싶은 것은 약속을 지켰다. 제가 국회의원 선거 처음 나왔을 때 창원이 묘하게도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보다도 도시가스 요금이 비싸고 수도세가 비싸고 쓰레기 봉투가 없이 비싸서 생활 요금이 만일에 좀 불합리하게 비싼 게 있다면 정상화시키는 데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도시가스 요금 낮추기 위해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도 하고 제가 용역 보고서도 이렇게 만들어서 토론회도 갔고 각방으로 노력해서 올해 미약하나마 소폭의 인하가 지난 7월 초에 있었고요. 그리고 마침 또 대통령께서도 지난 7월 25일 국무회의에서 도시가스 요금이 특히 지방 같은데 부당하게 비싼 부분을 한번 살펴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좀 더 낮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약속은 지켰다. 약속 지킨 우편으로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장원이 아무래도 국가산업단지로서 노사 간의 문제,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최근에 조선경기 침체의 문제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STX 조선에서 해고자들을 덜 발생시키기 위해서 법정관리재판부까지 제가 만나서 고용을 유지하는 노력을 위해서 당부를 들여서 잘 해결이 됐고요. 또 한국 4년 전원이 정리하고 되고 부당해고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을 방문해서 4년 본사 앞에서 제가 이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일본 국회를 방문해서 일본 중위원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결국 해결을 받습니다. 지역의 노사 간의 이렇게 얽힌 문제들을 풀고 다 같이 화합해서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계속 노력해왔다는 점에서 현장 중심의 정치. 이 두 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약속을 지켰다. 또 현장 중심의 정치를 했다. 그런데 우리 노동산 의원님 자랑을 너무 많이 하신다.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지역사업 중에 작년 차밭 때 우리 의창구에 창원천, 하남천 주변에 피해가 많아서 침수가 돼서 왜 그랬나 하면 만족이 되면 봉암만 해서 물이 안 빠집니다. 오히려 역류해서 가택이 전부 침수가 되고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도시 침수 예방종합대책지역이라고 중앙정부에서 전국에 한 6곳을 선정해서 도시 침수에 대한 종합적인 장기 대책을 세웁니다. 거기에 우리 창원을 포함시켜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해결이 되면 펌프장이나 이런 게 설치돼서 도심지 침수 문제가 해결이 된다, 기본적으로. 그게 포함이 됐고 서민생활과 관련돼서는 이번에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대형 할인점이 입점할 때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전통상인이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1km 이내에 경계 지점에서 대형 할인점 경계 지점에서 1km 이내만 보호를 해 주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제가 입법 개정안을 냈는데 도시마다 생활권이 다르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걸 그냥 1km로 이렇게 고정적으로 한정할 게 아니고 자치단체 위임해서 자치단체 장의 생활 권별로 해서 소상공인, 전통상인들을 보호해 주자. 이렇게 입법 개정안을 냈고요. 또 작년에 제가 또 말씀드렸던 것이 KTX. KTX 한번 타려고 하면 표를 못 구해서 날립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국토부하고 철도공사에 건의를 해서 KTX를 하루 2회 정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KTX 관련된 게 수서발, SRT가 이때까지는 호남선하고 경부선만 다녔거든요. 부산 쪽으로. SRT 이걸 경전선, 우리 창원 진주로 이렇게 반드시 노선을 개설해달라. 국회에 개리안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 국회의원님들하고 같이 저희들이 KTX 정해를 위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부담이 되실 것 같은데요. 김경수 위원님. 이럴 줄 알았으면 먼저 할 걸. 저는 제가 상임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인데요. 여기서 제일 작년에 뜨겁게 다뤘던 주제가 전기요금 문제였습니다. 작년 여름에 전기요금 폭탄 누진제 때문에 전기요금 폭탄이 있고 해서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서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시켰고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훨씬 가정용 전기요금의 경우에는 누진제가 많이 완화가 되면서 실제 전기요금 폭탄 논란은 좀 사라진 상임위에서 함께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렇게 작년에 했었고요. 창원시에도 제가 송전탑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바로 위에 송전탑이 지나가는 곳이 전국에 대학교를 제외하면 6곳이 있는데 그중에 4군데가 경남이었습니다. 그중에 2군데가 창원에 있는 상일초등학교, 내서중학교, 밀양의 초등학교, 또 그제에 있는 그제고등학교. 여기는 바로 송전탑 고압 송전선이 학교 바로 위를 지나가게 돼 있어서 고압 학교 위를 지나가는 송전선, 죄송합니다. 송전선은 지하화하는 것으로 완전히 전액 비용을 부담해서 지하화하는 것으로 확정이 돼서 지금 공사가 추진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2012년도에도 출마했을 때 우리 김해 시민들에게 약속을 했었는데 김해가 가야 왕도라고 요즘 얘기를 하는데 가야 역사가 신라나 백제 역사에 비해서는 훨씬 홀대받는 신라와 백제의 경우에는 국가사업으로 역사문화 복원사업이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가야도 이제는 좀 재조명 받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가야 역사문화 복원사업을 국가사업으로 꼭 만들겠습니다라고 약속을 드렸었는데 특히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100대 과제로 가야사 복원사업이 포함이 돼서 김해 뿐만 아니라 총 22개 단체입니다. 자치단체가 그래서 영원함에 다 포함되는 22개 시군이 포함되는 가야사 복원사업이 100대 과제에 포함이 돼서 추진될 수 있었다는 게 저로서는 아까 우리 노회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약속을 지켰다는 점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세 분 의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많은 일들을 하셨다. 그리고 또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셀프 배틀이라고 했으니까요. 순위가 있겠죠. 오늘의 셀프 자랑 배틀 승자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에 남겨놓겠습니다. 자 이제 세 분께 개별 질문을 하나씩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오른발이신 김경수 의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현재 경상남도의 수장 자리가 공석입니다. 도대사 자리가 공석이어서 류순현 권한대행께서 지금 도정을 맡고 계시는데요. 그 자리에 앉은 시점부터 지금까지 교체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정기인사 때도 나왔었고 지금도 계속되는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권한대행이 교체가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행정부지사를 맡은 기간도 오래되시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사이에 정권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추진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국정 방향에 맞게끔 경남도도 정부와 보조를 맞춰서 지역 발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도 저는 바뀌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리고 행자부에 확인을 해보니까 전국에 17개 광역시도의 부지사, 부시장의 인사를 조만간 일괄 단행을 한답니다. 그때 오래된 순서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요인이, 교체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박원수 의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좀 할 말은 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비슷한 얘기입니다. 홍준표 전 도지사가 떠나면서 지금 자유한국당 당대표가 되셨는데 두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하나는 좀 워낙 성격이 강한 분이시기 때문에 불통, 부딪힘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도 있고요. 또 하나는 경남 지역의 입장에서는 좋은 점들이 있지 않겠느냐. 아주 긍정적인 변화가 올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워낙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고 계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우리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가능하면 대선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나 또 우리 자유한국당 내에서 개파의 상징적인 인물, 이런 인물은 당대표 도전을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이미지를 위해서 정고 참신한 사람을 당 지도부에 뽑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대표가 당대표가 됐는데 지난주에 제가 홍준표 대표를 만났습니다. 그랬더만 홍 대표의 이야기는 자기가 대선을 마치고 나서 좀 쉴려고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지도자가 안 보이고 또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해서 당대표를 맡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홍준표 대표가 당대표를 맡은 데 대해서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우리 자유한국당이 누가 대표든 간에 과거에 반성위에서 새로운 미래의 어떤 혁신을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새로운 신뢰를 회복하는 것 이것은 당대표뿐만 아니라 우리 자유한국당 당원 모두의 책임과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을 앞으로 기울여 나가야 될 것이고 우리 경남의 정치 지형을 놓고 보면 그동안에 사실 홍준표 대표가 우리 사회자 말씀처럼 개성이 강한 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사실 지역에 좀 불협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 저는 바라는 것이 이제 여의 아를 떠나서 누가 지도자가 되든 우리 경남의 미래를 위해서 힘을 합하고 또 우리 경남도단이 기관 간의 합과 또 협조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정치적인 발전도 기하고 지역 발전도 깨하는 우리 기관 모두가 한력을 다시 찾아서 협조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회차 의원께도 개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약자와 노동자의 당이 바로 정의당 아니겠습니까? 지금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돼서 내년부터 반영이 되는데요. 노동계는 아쉬움 속에서도 환영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만 지역의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인건비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가게 문을 닫아야 되나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영세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어떤 답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2020년까지 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라는 약속을 지키기 시작한 첫 걸음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격차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빈부격차와 사회적 격차 때문에 성장을 해도 또 수출을 해도 경기가 나아지지 않는 그런 늪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구매력 가처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최저임금 인상 등의 어떤 방법이 필요한 건 사실인데 이걸 당장에 올리게 되면 힘들어지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질문도 나왔는데 저는 일단 정부가 내놓은 어떤 몇 가지 방책들이 있습니다.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지난 5년 동안에 인상한 평균 인상률보다 초과해서 인상된 부분 부분 같은 경우는 정부가 보조를 해주기로 지원을 해주기로 했고요. 그리고 고용연장지원금 이런 걸 풀겠다라는 이런 방안들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런 방안들은 초단기 처방에 불과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최저임금을 낮은 상태로 묶어두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높이되 그 높이면서 동시에 그동안에 불합리하게 되어 있던 분배 구조를 개선하는 게 필요합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원화층 관계가 왜곡된 부분이라거나 최근에 프랜차이즈 본점과 대리점, 가맹점 사이였던 잘못된 이런 걸 품으로써 최저임금을 줄 수 있는 여력을 이런 영세 소상공인들이 회복하게 만드는 그런 노력이 중장기 처방으로 필요하고 아주 장기적으로는 저는 일자리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 일자리 문제가 안 풀려가지고 일자리를 갖고서 월급 받고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그 길이 막히다 보니까 장사로 뛰어들어와가지고 자영업이 미국의 7배나 되는 경제활동 인구 대비로는 자영업 수가 미국의 7배나 되는 그래서 중산층이 올라가는 현장이 그냥 자영업 그 자체가 되어버린 이 현실은 일자리 문제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거든. 그래서 초단기 처방에 이어서 중장기 처방과 그리고 장기 처방 이걸 함께 가져가야 이 문제가 풀리지 당장에 어렵다고 해서 저임금 낮은 최저임금을 그냥 감소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할 때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에 조치들은 재난적 의미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개별 질문을 드렸고요. 공통 질문을 하나 또 드릴 텐데요. 우리 지역민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문제라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내년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박완수 의원님 검색을 하면 연관검색으로 경상남도지사가 뜹니다. 아닌데요. 한번 쳐보시면 경남도지사가 뜨는데 사실 지금 여기 세 분들은 자의든 타의든 차기 도지사 후보군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장감 있는 인물들이라고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내년 경남도지사 출마하십니까? 저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분께 다 여쭤볼까요? 김경수 의원이 박원수 의원님 부터 말씀해 주세요. 저 부터요? 제가 국회의원 된 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년 4개월 됐습니다. 저를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신 우리 의창구 주민들 창원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는데 지금은 국회의원 기본과 본분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남도 사실 우리 경남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최근에 우리 경남도의 모습을 보면 좀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는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서 우리 경남을 발전시키고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는데요. 저는 일단 지금은 국회의원 직분에 충실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도 안타는 말씀은 제가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종선 의원님은요? 제가 작년에 김해에서 우리 김해 시민들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국의 최고 득표율로 당선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62.4%인데요. 그런 김해 시민들에 대한 도리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정치적 신의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다른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출마를 한다고 하는 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저를 믿고 국회로 보내준 지역 주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에서 경남을 잘 이끌어 나갈 만한 좋은 후보를 경선을 통해서 선출해서 우리 경남이 이제는 좀 경남의 지역 정치도 바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최선을 다해서 함께 노력할 생각입니다. 나오시겠다는 겁니까? 그런 분을 잘 선출하겠다는 선출해서 내보내겠다는 얘기죠. 그럼 노회찬 의원님 남으셨습니다. 저는 제가 또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상남도의 정권교체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오랫동안 맡아왔고 또 공도 있고 과도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뭔가 좀 이렇게 경남의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한번 바뀔 때가 되지 않았는가. 너무 오랫동안 같은 당이 오래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국교체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를 위해서 정의당이 반드시 후보를 아주 훌륭한 분을 갖다가 내겠다라는 약속을 겪는 도민께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 문제는 저는 사실 창원지역에 초선이나 다름없는 그런 자세로 지금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데 저도 이 지역에서 더 많이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 남아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만 정의당이 훌륭한 분 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뛰어보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노회차는 말씀에 두 가지 이의가 있습니다. 첫째는 증권교체가 아니고 독권교체고 두 번째는 자유한국당이 오래 한 게 아닙니다. 홍준표 도지사 앞에 김두관 도지사가 했죠. 그 점을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김두관 도지사가 한 기간은 짧기 때문에 저는 지방자치가 더 강화된다는 의미에서 지방정부가 교체된다는 의미 그것도 정권교체로 볼 수도 있다 해서 알겠습니다. 세 분 다 지금 고사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또 지역민들이 원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역을 위해서 더 큰 그림을 그려주십시오. 하는 요구가 있다면 또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 답은 지금 듣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어가는 의미로요. 우리 세 분이 지역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모습을 사진으로 담았거든요. 잠시 보시고 계속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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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고 탄생한 문재인 정부입니다. 아직은 높은 지지율 속에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 대선 기간 내내 문재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고 또 현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핵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김경수 의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의 국정수행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지금은 아직 새 정부가 출범한 지 3개월이 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평가를 내릴 단계는 아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위 없이 보궐선거를 통해서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국정농단으로 인한 정치, 경제, 사회, 안보, 외교 어느 분야 할 것 없이 대단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정부가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국정혼란을 신속하게 회복하고 바로잡는 게 가장 급선무였는데 그런 점에서는 국민들께서 짧은 기간에 국정을 안정시키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평가는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풀어나가야 될 숙제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남북관계도 그렇고요. 경제와 민생도 그렇고. 이제부터 시작 아니냐. 이제 100일은 국정을 안정시키는데 주안점을 뒀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풀어나가야 되는 핵심 과제들을 풀어나가야 되는 그런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두 분은 야당 입장이신데요. 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탈근의적인 행보를 초기화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아주 좋은 이미지로 이렇게 비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기에는 좀 걱정이 앞서고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죠. 준비가 됐다는데 준비가 안 된 거 아니냐. 제가 뭐 이렇게 인사 난맥상 그걸 지적하지 않더라도 세 가지 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 석 달 동안에 이 문제인 정부에 대해서. 첫째 하나는 뭐냐 하면 너무 국가의 주요 정책을 성급하고 일방통행식으로 발표하는 거 아닌가 하고 탈원전 문제라든지 또 정세 문제라든지 비정규직 이런 것은 굉장히 국가의 주요한 정책들입니다. 이런 것을 대통령께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국민의 여론 수립을 가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론을 내려서 발표를 해놓고 문제제기가 있을 때 공론화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게 첫째 하나의 문제고. 두 번째는 포퓰리즘적 시책을 너무 남발해서 내놓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원을 정원시키고 또 고속도로 통행료라든지 통신기본료 폐지하겠다든지 각종 아동수당이나 각종 수당을 올리겠다든지 최저임금 아까 조금 전에 김경수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최저임금 때문에 영세 상인들이 엄청난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걸 또 세금으로 보진을 해 주겠다고 해요. 그게 한 3, 4조 되거든요. 이런 모습들은 이때까지 모든 국가들이 공공부분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는데 이걸 역대 정부가 노력해 온 것을 한꺼번에 공공부분의 비효율성을 만들어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안보관 문제입니다. 지금 사드 배치도 초기에는 환경영역평가 거쳐서 한다고 했다가 지금 배치하라고 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혼선도 있고 북한에 미사일 하나 발사했다 해서 NSC를 개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국민들은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현 정부가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안을, 그런 대책을,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말 국민의 큰 기대 속에 출범을 했기 때문에 한 정파의 대통령, 한 당의 대통령이 아니라 정말 그동안에 갈갈이 찢겨지고 계층 간의 갈등으로 이렇게 점철된 대한민국 사회를 통합을 시키고 또 국제적으로는, 국제적으로나 우리 동북아에서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그런 역할을 5년 임기 내에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 문재인 정부가 사실 인수 없이 들었었지 않습니까? 원래 12월에 대선이 치러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5월에 치러지는 대선을 통해서 인수도 없이 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역정은 굉장히 짧은 기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에 비춰본다면 초기 100일간은 꽤 성공적으로 집권의 어떤 일기를 시작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초기부터 많은 주요 자신의 어떤 정책과 공약을 지키려는 노력을 펼쳐왔다. 이런 점에서는 좋게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몇 가지 문제들 좀 다른 각도에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안보 문제, 특히 사드 문제와 같은 경우에는 과연 그 실효성이 있는가 그리고 또 그동안의 사드와 관련된 어떤 정책의 일관성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납득되고 있는가 이런 점에 있어서 의문이 사실은 없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FTA 문제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역시 과연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국민들이 잘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노선으로 임할지도 잘 모르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공약이라는 것은 과거처럼 함부로 폐기돼서는 안 되지만 가급적 지키려는 노력이 진지하게 보여져야 되고 그리고 불가피하게 공약이 바뀌어질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충분히 그 사정을 설명하고 공감을 얻어야만 되지 그렇지 않는다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고 가고 있다는 그런 이미지에 상당히 손상해 갈 수도 있다. 특히 야당들도 선거에서는 졌지만 국민에게 약속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공동으로 약속한 부분, 이런 거는 저는 함께 추진을 나가기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되는 게 아닌가. 국정을 한 사람에게 다 맡겨놓고 잘 하나 보자. 못하면 비판하겠다. 이런 태도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거는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책임을 같이 나눠지자라거나 그래서 야당들도 자신들이 국민 앞에서 공공연하게 약속했던 부분은 함께 그것이 실현되도록 하는데 노력할 의무가 있고 또 그 책임이 있지 않느냐.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이 자유한국당 비판할 때는 아주 강한 용어를 선택해서 비판을 하시는데 민주당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강한 용어를 선택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자유한국당 잘하면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프게 또 비판도 해주셨습니다. 제가 한 번 또 비판하기 시작하면 세기 때문에 아유 그럼요. 예. 맞습니다. 아까두고 있습니다. 저는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정부 여당을 견제하고 또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하는 게 야당의 본분이기도 하고 또 그게 정치를 발전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 노회찬 의원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셨듯이 대선을 치른 지 아직 2개월 반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고요. 정부가 막 출범하고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협치는 정부도 대통령도 협치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야당도 함께 정부 출범 초기에 국정을 신속하게 안정시킬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게 대선 결과에 승복하는 우리 정치의 성숙한 문화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외에 여러 정세 문제라든지 또는 일자리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생각은 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현 정부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위를 추진해 나가서 성과나 또 결과를 가지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협치는 권한을 진 사람 쪽에서 결국 여당이죠. 여당에서 야당을 협치의 대상으로 인정을 해 줘야 야당도 설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치는 먼저 우리 대통령께서나 여당에서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이고 어쨌든 저는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문재인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서 이제 과거의 역대 정부들과는 다르게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정말 박수를 받는 그런 정부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아까 우리 박 의원님 말씀대로 정권을 지은 사람 쪽에서 먼저 주도하는 게 맞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고요. 다만 제가 그래도 평가하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5월 9일에 취임하지 않았습니까? 5월 9일에 지금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야 원내대표, 오당 원내대표를 청와대에 부른 게 5월 19일입니다. 10일 만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해장 협의체를 갖다가 대통령께서 제안을 하셨고요. 다들 동의했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즉석에서 제가 준비도 안 하면서 제안을 한 게 일단은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 있으니까 지킬 의무가 있지만 나머지 야당은 그때 들러리 서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당 후보들이, 5당 후보들이 다 공약을 한 게 있단 말이죠. 그중에서 공통적인 부분은 비록 낙선했다더라도 국민에게 한 공당의 약속으로서 지킬 의무가 있는 것이고 서로 다른 걸 가지고 싸우기 이전에 공통적인 부분을 함께 추진하자라고 제안해서 합의한 바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이제 여름 지나가고 이래되면은 좀 그 각각 제가 볼 때 한 50가지가 넘었어요. 공통적인 공약이. 그런 걸 잘 좀 정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걸 추진하면 또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바라는 좀 새로운 정치는 그런 정치가 아닌가. 또 제가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협치 담당 원내부대표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좀 더 저희들이 먼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까이 계신 우리 의원들님들과 협치를 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민들이 원하시는 우리 지역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얼마나 지역 현안들이 국정과제에 포함이 되느냐에 가장 큰 관심이 보였는데요. 최근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그 속에 우주항공산업 메카 육성이랑 김천거제관 KTX 조기착공, 항노화클러스트 구축 등 경남에 현안 8가지가 반영이 됐습니다. 이만하면 좀 성과가 있다고 평가를 하실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걸 보고 느낀 게 뭐냐 하면 좀 알맹이가 없고 경남에 대한 연구나 고민이 없이 만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방금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약 8가지가, 6가지가 전부 산업입니다. 항공산업, 기계산업, 항노화산업, 조선산업, 어색맹산업, 관광산업. 그리고 그 위에는 남부 내륙철도 그 정도거든요. 저는 그런 것보다도 우리 경남이 입지하고 있는 어떤 특성을 좀 살려서 전략적인 과제들을 좀 발굴해서 하는 것이 우리 경남 미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제조업만으로 대한민국이 성장 동력을 만들어 왔습니다만 그것은 앞으로 한계가 있고 또 고용 창출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서비스 산업이나 관광, 문화, 복지, 교육, 의료 이런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남해안, 남해안, 지금 경남도 전체를 놓고 보면 크게 3가지 분야입니다. 서부, 산업근하고 낙동강을 중심으로 하는 낙동강 주변, 그다음에 남해안이거든요. 이 남해안을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으로 만드느냐 하는 것은 우리 경남 발전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제는 무슨 사람, 무슨 사람, 무슨 사람 육수하겠다고 맨 앵무새처럼 이런 이야기할 때가 아니고 지금 부산에서 그제까지 그가 대여가 놓여지지 않습니까? 그제에서 남해, 남해에서 여수, 여수에서 목보. 이렇게 정말 남해안의 관광의 기본 인프라를 깔든지 아니면 남해안을 각종 규제에서 해제시켜서 정말 남해안 전체를 외국인 투자 자유적으로 풀어서 외국인 민자를 유치해서 외국인 자본과. 관광 인프라를 좀 만들어야 외국에서 놀고 갈까. 우리보다 후진국에 있는 관광지를 가보면 놀거리, 먹거리, 자고 할 모든 인프라가 돼 있거든요. 우리는 남해에 가면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좀 사실관계는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답변을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8개로 반영이 된 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지역 공약들을 각 지역마다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경남 같은 경우에는 5대 비전, 14대 정책으로 해서 발표를 했었고요. 그 안에 문재인 후보가 직접 경남 선대위와 공동으로 발표했던 내용이라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남해안 관광휴양벨트를 서부항로화단지와 연계하는, 6차 산업과 연계하는 그런 관광휴양벨트도 그 안에 다 포함이 돼 있고 한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런 공약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좀 현실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정부에서 약속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약속을 하지만 결국은 지역에서 얼마나 지역의 정치인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실제로 그 공약들이 경남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서 가장 중요한 공약들부터 하나하나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를 넘어서서 함께 힘을 합해서 수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8대 과제가 말이죠. 이번에 국정과제 발표하고 난 뒤에 제가 장원 지역의 여론들, 여론 주도층의 반응이나 언론의 반응 이런 걸 보면 대체로 무난하다는 평가예요. 그러니까 이 8개 과제 중에서 잘못된 과제가 들어가 있다거나 큰 논란이 있다거나 이런 건 없어요. 저는 오히려 그게 그래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할 때 모든 지역에 공약이 다 있어야 되고 그럼 그 지역에서 이렇게 또 안배를 해야 될 게 아니에요. 어디는 또 왜 빠졌냐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그렇게 놓다 보니까 좀 어떤 뭐가 선이고 뭐가 후고 뭐가 주고 뭐가 종이고 이런 전략적인 어떤 안배나 이런 것들이 좀 애매해져 보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창원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여기도 보면 여러 가지 사천 진주를 갖다가 우주, 안공 산업을 메카로 육성한다고 하면서 몇 가지 쭉쭉 나와 있는데 다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의 창원에서도 국가산단 제조업의 메카라고 하면서 국가산단 고도화의 방향과 관련해서 아직도 합의 본 게 없어요. 확정된 게 없고 이걸 어떻게 뚫어나갈 것인가. 조선 경기가 이제 다시는 회복된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옛날 조선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조선 경기를 어떻게 새롭게 좀 재편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변화를 통해가지고 통해가지고 우리의 꽉 막힌 부분을 뚫고 나가려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어떤 프로그램, 계획보다는 여기도 큰 불만이 없게 하나, 저기도 큰 불만이 없게 하나. 이렇게 좀 안배한 게 아닌가. 그런 좀 전시적인 한계를, 행정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좀 심도 깊은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팔 때 그래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으로 당선돼가지고 국정과제 5개년 계기면 인기 동안에 해야 될 일을 큰 것만 이렇게 나열한 거 아닙니까? 우리 경남에 8개 사업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8개 사업에 새로운 게 있습니까? 그동안 자치단체가 다 해왔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대통령께서 우리 경남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 또 민주당 정부에서 경남의 애정을 가지고 있고 경남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고 하면 그동안 논의되지 않았던 새로운 어떤 한두 개의 사업이라도 경남 미래를 위해서 내놔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공약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심사숙고에서 정하셨겠지만 지금 보면 광역시도 가운데 대부분 다 8개씩을 골라놓으셨더라고요. 특별히 8개로 맞춘 겁니까? 어떻습니까?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지역 공약이 사실은 제일 문의 과정에서 좀 민감한 지역마다 해야 될 일은 많고 그다음에 요구사항도 많은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 부분은 각 지역별로 시도와, 각 시도가 지금 단체장들이 여야가 다 나누어져 있긴 하지만 그걸 떠나서 각 시도와 협의를 했습니다. 예비를 해서 각 시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선순위들을 한번 1차 정리를 했었고요. 경남의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8개 해난, 8개 해난 속에 남해안 해양관광중심지라든지 그다음에 산악령 클러스트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오히려 이게 망라되어 있다는 게 조금 더 노회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우리 박안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남이 좀 경남도민들이 힘을 합해서 정치인들과 지역주민들이 힘을 합해서 뭔가 경남이 요걸로 좀 아젠다를 하나로 모아서 가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부터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8개 이외에 나머지 14대 정책 중에 나머지는 100대 과제 속의 세부 계획들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안수 의원님 제안도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남해안을 갖다가 그런 어떤 친환경의 어떤 관광 내지의 어떤 그런 어떤 생태를 아젠드라는 어떤 새로운 서비스 산업의 어떤 그런 한번 출발점으로 만들어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지적한 부분은 새로운 게 없다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한 발 더 구체화돼야 될 과제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폐기하고 접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감으로써 이제까지 보면 논의에만 머물고 있던 그런 것들이 좀 현실적인 어떤 현실을 타개하는 어떤 새로운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게 우리 경남의 도민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박호수 의원님 말씀처럼 국정과제 포함된 8개 현안 외에도 우리가 지역의 수건 사업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셨던 그런 서비스나 아니면 문화 쪽의 사업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이 지금 정부 안에서 우리가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까? 약 17조 3천억 원이 소요된다 하거든요. 이 8개 과제를 시행하는데 재정이. 그래서 이 17조 3천억 원을 확보하려고 하면 지역의 정치인들이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김경수 의원님이 아까 실세 의원님. 오른발. 예산도 많이 따오셔야 되고 우리 또 노회찬 의원께서 또 원내대표를 맡고 계시니까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역할을 하셔가지고 같이 힘을 합해서 예산을 많이 따오는 게 지역을 위하는 길이고 또 입법이나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면 세 사람이 또 노력해서 입법도 하고 제도적인 장치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게 대통령 공략이 또 국정 5개년 계획이 우리 김경수 의원님 말씀대로 제대로 실천이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에서 힘을 모아야 되는 과제들이 있고요. 또 이제 항공우주산업이나 창원의 기계산업을 ICT 융복합화해내고 부품 소재 산업들을 발전시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지역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국가적 과제라고 봐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특히 또 혁신도시 시즌2라고 해서 혁신도시를 서부 경남에서 다시 한 번 업그레이드 시킨다든지. 그래서 이게 지방분권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정부가 함께 집중해서 추진해 나가는 부분에서 경남의 이런 우리 지역 공약들을 그 속에서 어떻게 발전시킬 건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력해서 해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새로 오시는 행정부지사, 도지사 권한대행과의 협력체제, 야당까지 포함하는 도에서의 우리 도에서도 좀 협치와 당정청 협력이 이루어지는 그런 체제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물론 100대 국정과제 중에 8대 국정과제 이렇게 크게 나눌 때는 포함되기 어렵지만 실제로 하다 보면 부닥치는 문제가 창원 같은 경우는 국가산당 고도화와 관련해서도 방향을 잡아야 하는데 이 방향이 계속해서 두리무수로 넘어가고 있단 말이죠.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 박원순 의원께서도 입법 개정안을 냈습니다만 재료연구소를 재료연구원으로. 저는 또 저는 같은 취지에서 소재연구원으로 해서 승격시켜서 소재산업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제조업 메카라고 하지만 소재산업 같은 경우에는 기술의 발전 수준이나 투자나 이런 R&D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다른 경쟁 국가에 비해서 취약하거든요. 소재를 갖다가 계속해서 다른 나라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소재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 지원을 확실하게 해서 또 그 한 상징으로서 소재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승격시켜서 만든다거나. 그다음에 지금 보면 우리나라 고속철을 갖다가 빨리 만들었다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지만 지금 고속철도에 있어서 해외 경쟁이 경쟁이 떨어져요. 우리보다 후발주자인 중국은 고속철도 차량을 만들어서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도 보면 현대로템이라는 여러 가지 고속철과 관련된 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좀 융성할 수 있도록 국가적, 이걸 갖다가 그냥 민간 시장 경쟁에 맡기고 있단 말이죠. 이런 걸 국가가 직접 이렇게 저는 참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세 분 어렵게 모시고 지금 말씀 나누다 보니까 아직 못다는 얘기가 더 많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모시고 얘기하고 싶은데 괜찮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가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시자들 다음 시간에 세 분 모시고 지역 현안에 대해 더 깊숙이 들어가는 토론할 테니까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50만 경남 도민이 현명한 감시자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